제주 유나이티드 5번의 이탈로 바로 직전의 경기에서는 경고가 뒤적되면서 못 뛰었습니다 오늘 복귀했다는 게 특징인데 지금 교체 선수 명단에도 남태희 선수의 이름은 없죠 울산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심상민, 황석호, 임종은, 윤흘로 원두재, 고승범, 장시영, 김민혁, 김민준 최전방은 주민규 선수입니다 전화가 좀 있습니다 지금 주민규 선수는 그대로지만 김민준 선수가 전역한 이후에 코리아컵으로 불리우는 FA컵 외선은 선발을 준 적이 있지만 리그는 바로 직전은 교체였었죠 전역한 이유만 높으면 리그에서는 김민준 첫 선발이고요 원두재 선수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경기에 앞서서 제주의 김동준 선수가 6월 2달에 세이브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K리그 제주에서 뛰게 된 남태희 선수의 활약도 후반기에 참 기대가 됩니다 서진수가 내준다는 공이 오히려 고승범에게 떨어졌습니다 고승범이 옆쪽으로 대줬고요 그리고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자 슈팅! 하지만 수백에 가로막혔습니다 지금 교체전수 명단에 있어요 서진수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면서 서진수의 난카로운 침표였습니다 남태희 선수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서 중앙을 밀집할 경우 우산이 계속 주위를 도는 하지만 자신들의 실수가 나왔어요 슈팅! 빗나갔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빗나갔던 인규의 주군 슈팅 베이스의 코너킥 멀리 가는데요 임창호가 조현우! 조현우가 또 한방 걸어져봤습니다! 이야 이거 굉장히 한방거리 슈팅이었는데요 조현우가 역시 또 지근거리에서의 슈트를 튕겨내 줍니다 이탈로가 거칠게 붙습니다 이탈로 이탈로가 공을 빼줬고 임창호 그리고 타이나 타이밍 헤더 Series 수비에 팔에 맞았다라고 항의를 해보는거에요 네 동작 귀엽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공중골이었는데요. 제주가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반대쪽 역습에다가 자 빠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천 선수입니다. 1대1 대결에서 때립니다만 지금 성공 받고 나갑니다. 카이나의 왼발 올라갔습니다. 조현우 조현우 조현우가 이번에도 놀리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가는데요. 타이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엔 오른쪽 한 번 잡고 뚫고 들어갑니다. 박스 한쪽으로 들어왔어요. 실제 승부에 김동준이 보여줍니다. 조현우에 이어서 이번엔 받은 패대 김동준 역시 하나를 보여줍니다. 수비가 조금 주교에 따라서 공간을 해줬는데 이어보고 잘 들었거든요. 이거 반응합니다. 수비 두 명 사이로 넣어주었고요. 박스 한쪽으로 다시 한 번 김동준이 띄워주는데 이탈로 못 맞고 다시 아크사클 장면 침투에 들어갑니다. 울산의 움직임 어문사 고너킥 안태현 안태현 중앙쪽 울산 선수 한 명 넘어져 있는데요. 이탈로가 주고 움직이는 이탈로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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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의 침투 패스 됐습니다. 김태원 선수였습니다. 후반전에 승부를 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의 교체 투입 확실히 이탈로도 전진을 하고 라인이 올라와 있는 제준이다. 잘 다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좀 끌죠. 소위 말하는 볼 호그 기질이 있는데요. 들어갑니다. 띄워줬고요. 조현우의 손을 스치듯이 지나갔습니다. 고현이치 고현이치 고측면을 열어봅니다. 시팅하지만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사이드 위치였을 거예요. 굉장히 피세한 차이인 것 같은데요. 상황이 끝난 다음에 지켜봤다가 나중에 올렸습니다. 송혁 밀어주는 패스 업원 삼역이 향했습니다. 깨올라는데요. rebozen 했습니다. 임창호 선수의 클리어링 패배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고현이치 고현이치 밀어줍니다. 그리고 크로스! 에클로 박으면서 코너킥 전반정보다는 확실히 서로가 더 붙이고 많네요 요리 자 세 병에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헤이스 들어갑니다 헤이스! 헤이스 바깥쪽으로 공이 일단 멈춰놓고 기다려 보는데요 헤이스! 요리 조나탄 빼줍니다 버튼이 힘이 있어요 헤이스에 따라가는데요 공 살려냈습니다 헤이스에 크로스! 진성욱이 기다립니다 진성욱! 진성욱! 옆으로 살짝 끝나갑니다 두팀 모두가 두 명씩의 선수교체를 가져왔는데요 갈래구! 한 점 때립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바를 쓰는 갈래구 속도를 한번 붙여봤는데요 고현희씨까지 제치면서 두 명을 떠났습니다 진성욱 선수의 벤에 따라가왔습니다 오른쪽에 약간 비어있어요 왼발! 조현우의 정면이었습니다 이번에 임창구가 지나가고요 정훈의 슈팅! 심쿵 크로너 지금 조금 많이 리데났습니다 7천명이 넘는 분께서 찾아다녔네요 네 금요일 밤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셨습니다 제주가 역습으로 나갈 수 있으시죠 유리도 유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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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쪽에 유리쪽에 유리에 들어가요 유리쪽 속도는 어마어마해요. 갈레고의 저 힘을 실은 왼발 슛을 또 튕겨냈습니다. 갈레고, 측면에서 출발, 깔아줍니다. 통과! 왼쪽 측면. 주고 들어가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러나 최종적인 정훈의 소비! 터링이 아주 좋았어요. 코스를 잘 막았습니다. 고현식, 코너킥 끼워왔습니다. 중원쪽 레다워받고, 골키퍼에게 하깁니다. 정훈이 준비하는데요. 프리킥 끼웠습니다. 머리맞고 뒤로 흘렀어요. 넷스피! 황준호, 황준호가 미친 골을 터뜨립니다. 거의 무각이었어요. 각이 없었는데 골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선수가 주아주 선수를 뚫었습니다. 황준호 선수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입니다. 자, 바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홍준호 선수의 멋진 골에 힘이 부어서 홈팀 제주네이티드 1대1으로 기본 좋은 승리를 가져갑니다. 정훈이 아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